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아파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회사에 안 갔어요 하하하하 스크램블에 그 물을 거에요 짜잔 밥 먹을 시간 짠 아보카도 비빔밥이에요 봄 같아요 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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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편에 20분밖에 안되고 지금 시즌 1 나왔는데 7편이 있거든요. 금방 볼 수 있는데 추천합니다. 옵니다. 얍 오늘의 저녁은 오뎅탕입니다 얼마전에 한국마트 아시안 마켓 갔었는데 오빠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 샀거든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백선생? 백종원 아저씨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를 나무젓가락에 꽂더라구요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나무젓가락이 몇개 있어요 오호 오 이렇게 들었고 이런 찍어먹는 소스인가? 오뎅 노 맛인가? 츄쿠리 뭐 쯔 다시 모르겠다 이거는 잘라서 나무젓가락에 꽂아 놓을게요 이런거를 잘라서 꼬챙이에 꽂을까? 빼먹기 쉽게 빼먹기 쉽게 오 돌아갔다 오? 오? 마지막엔 이렇게 이렇게 어떤가요? 뭔가 사람같아 오? 오? 토마토 토마토 짠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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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습니다. 우리집엔 낮은 냄비가 없어서 그냥 함! 오호! 좋아! 아쉬운 물에 칼칼하게 넣어 만두도 넣을게요. 와우! 잘 먹겠습니다. 짠! 안 뜨거워? 뜨겁지? 괜찮아. 먹을만해. 너무 별미다. 이렇게 먹으니까 한국 온 것 같아. 맛있다! 맛있겠는데? 아 맛있어. 진짜 맛있다 오빠. 우리도 또 쟁인다. 딸도 쟁이러 왔다. 가끔을 이동하는 대답은 짜증난다 안녕! 언제 사는데? 또 먹자 식사의 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